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에게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나는 건가?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은 완벽한 아름다움과 소중력을 이어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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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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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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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